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11월 8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기순 언선과 두 명의 어민들을 북송시킨 경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민들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들의 기순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같은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11월 12일 날 거짓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추방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김연철 장관이 사실을 왜곡하지 않았나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외부로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서둘러서 북송을 해버린 것일까? 장관이 숨기는 것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불신을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통일부의 의견이 엇갈리는 거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주도해서 서둘러 두 명의 어민을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참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의심을 사는 이유입니다. 귀순 선언 두 명은 판문점에서 북송되는 단계까지 맹백하게 자신의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호성줄로 묵힌 채 안대로 눈을 가린 채 판문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은 북송 사실조차 몰랐고 판문점에서 안대가 풀어지는 순간 북한군의 존재를 보자마자 너무나 실망 낙담한 마음인지 철석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측의 포류한 북한 주민을 북으로 돌려보낼 때는 지금까지 통상 적십자사가 일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경찰특공대가 호성을 맡았습니다. 아마도 북송에 반발해서 자해할 가능성을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강제 북송의 의혹을 더해주는 그런 증거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북어민은 자필지술수로 귀순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줄곧 밝힌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정안과 관계자들의 정언을 미뤄보면 북한 주민들이 맹백하게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남북관계의 경색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북송을 단행하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위헌 사례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헌법상 북한 주민은 귀순 의사 표명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정부가 국민이란 개념 자체를 부정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흉악법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난민은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지위라서 북한 선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송대는 바로 그 순간 사형이 불가피한 사람으로 무리하게 대한민국 정부가 북송한 그런 대단히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치이며 동시에 헌법 위반 사례에 속합니다. 다음 질문은 사건 진위에 대한 조사입니다. 탈북자들은 11월 7일 정부가 밝힌 사건 경위 자체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부의 주장은 북한 어민 2명이 동료 16명을 사례했다. 그리고 어선은 17톤이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어선과 또 어민들의 상황을 잘 아는 탈북민들은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2008년도에 어베 종사하다 내려온 박신혁씨 문화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고기잡이 선박은 잠잘 곳이 따로 없을 정도로 좁은데 그곳에서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16명을 사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배 15차에게 관리착임자였던 탈북자 장모씨는 동시에 언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론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이것은 17톤 철선이 아니라 4톤 안팎의 범선이다. 범선은 4톤 이하 크기로 보통 선원 3,4명에 승순하며 6명 이상은 승순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약에서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사안은 아닙니다. 탈북민의 북송의 아주 나쁜 사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엄격한 의미에서 헌법의 위반 사례에 속한댑니다. 위헌 사례라는 것입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의하면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은 북적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불법 잔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북송은 이번 북송은 특히 북한을 별개의 나라로 간주한 사례에 속합니다. 이번 사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위법사항입니다. 따라서 적당히 덮을 것이 아니고 사건의 진위, 실체, 그리고 추방의 적법성, 추방결정당에서 누가 어떻게 관여했는가에 대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인권과 같은 그런 기본권을 높이 세우는 것이 현대문명사회의 기초에 해당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낱낱이 밝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